아 이상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매직포인트 안쪽 이에요 매직포인트 에서 이렇게 저 뭐야 옐로우락 쪽으로 돌아오는 쪽입니다 제가 원래는 저쪽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미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쪽으로 와서 한번 캐스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때가 지금 쫙 빠지고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썩 좋진 않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이 어제는 분명히 물질할 땐 들어오는데 또 여기는 또 깨끗하네요 희한하네 근데 또 얕은 물은 깨끗하고 깊을수록 이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물질보다는 낚시가 근데 이제 얕은데서 이제 전복이랑 무너 잡을 때는 괜찮겠죠 4 신거는 제로 질을 썼구요 그리고 그리고 2호 목적입니다 시작은 약간 붉게 입질 현재 톡 아 이거 드라마네 아 드라마 새끼 같은데 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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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또 썼어 떴어 그럼 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았습니다 드라마에요. 이렇게 힘쓰는거는 블랙이 이렇게까지 힘을 쓰진 않고 드라마 맞네 드롭벙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사이즈네요 한 3자 중반정도 돼서 여기로 해서 잘 태워서 한번 저쪽까지 끌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이 스크래치 나면 안되지 지금 저기 동동동 떠있는거 보이죠 여기 떠있는거 보이죠 목줄이 스크래치 안나게 목줄을 길게 했으니까 가요 지금 목줄을 길게 했으니까 가요 목줄을 길게 했으니까 가요 아 이거 애매하네 애매하네 그렇지 나가고 좀 더 더 나간상태도 그렇지 이 상태도 들어와라 그렇지 떴고 이오목줄이라 한번 드롭벙 한번 해볼까요 이오목줄이라 질질 끌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질 의사 올라왔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이상 아직 한 발 남았다 이오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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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목원